체력이 지금 안될 것 같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목이고 뭐고를 떠나서 지금 체력이 될지 모르겠다 일단 벌스 이런 데까지만 해볼까? 응 예 어 나쁘지 않아 나의 가난한 리듬감 예 나의 가난한 상상력으론 약간 처진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어때? 응 괜찮은 것 같아 좋은데? 응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 읽어 함께 함께 잠깐만 잠깐만 짧은 Vibration 넣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컨디션을 안 따라주고 한번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 이토록 우리는 두록 우리는 함께 읽어 가이드보다는 훨씬 난데 이렇게 딱 이렇게 빼놓고 함께 읽어 함께 읽어 함께 읽어 저 바이브레이션이 조금 과해 맞아 이런 에너지에서 녹음을 하는 거는 사실 미친 짓이긴 해 함께 읽어 아 이거 좋긴 좋은데 너무 이건 또 우렁차지 않아? 맞아 한번 다시 해보고 함께 읽어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러브워버가 좀 짠나 싶은데 어때? 좋은데? 오케이 부서지도록 나를 꼽아나 벗사랑이 내게 인마추어 러버 러브워버 러브워버 े서 러브워버 러브 나 러브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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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한번... 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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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폐렴 아니어도 이거 폐렴 걸려서... 오늘부로 폐렴 되지. 오늘 이 녹음때문에... 이거 보조자료에 피를 토하면서... 이걸... 결국 그럼에도... 어째서 우리는... 서로 잃고... 나쁘진 않은데? 근데... 진짜 죽겠으면 그만해. 아니야. 할 수 있지? 아 이게... 지금 결과물이 계속 나쁘지 않아가지고... 놓을 수가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피 한번 토해봐. 그래. 지금 할지도 모르지. 카메라 렌즈 쪽으로 했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렌즈에 튀게 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렌즈 튀는 거 진짜. 그거 꼭 쇼트로 써줘. 응. 오케이. 일단 찬찬히로 가보자. 네. 가이드 한번 듣고 갈게요. 천천히 나를 두 눈에 담아 유영하듯 떠오른 그날 그 밤처럼 나랑 함께 겁 없이 눈앞이 캄캄하지? 토한다면 지금이니까 하하하하 자 한번 해볼게요. 어. 천천히 나를 두 눈에 담아 한 번 더 편안히 웃어주렴 근데 그때에 비해서 힘은 절반인데 목 상태는 더 좋다.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천천히 나를 두 한번 더 줘. 천천히 나를 두 아 지금 되게 좋은데 너에서 그 뮤트만 안 되면 될 거 같아. 응 맞아. 그게 안 돼서 계속 하는 거야. 나도 알고 있어. 천천히 나를 천천히 나를 천천히 나를 두 눈에 담아 한 번 더 편안히 뒤로 가볼까? 오케이. 유영하듯 떠오른 그날 그 밤처럼 나 함께 겁 없이 저물어 줄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들어볼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올릴 때 지은이의 마지막 로금해서 제목 올려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조금 필리 없어. 필리 없다. 에킥 해주세요 일단.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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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줄은 좋은데 그냥? 그래? 나는 근데 마지막 줄이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앞에 숨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저물어줄래 를 사실 확 숨소리로 해야지 그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도 좀 계속 숨이 많아서 좀 그 임팩트가 덜해서 여길 감정으로 좀 줘야 되나 지금 것도 좋기는 좋아 너무 깔끔하기만 하고 감정은 없는 느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깁하고 내가 함께 겁없이 점을 하술래 좋은데? 좋아 산산히 나를 도망쳐 위널 나와 슬퍼지고 싶어 마 러버 아 좋다 사랑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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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대망의 자 명갑이 형님 부르기도 전에 수정하려는 그 파트 다시 부를 거라는 예언을 자 지금 이제 간다 피 이제 가 자 가보자 자 가보자 내게 임팩술로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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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그냥 한 번 하실게 한 번 하실게 으아아아아아 모아~~~ 자 러브 업까지 가 볼게요 동원이 왔다 VPN 그래도 아직까지 인사할 거 같아 혐오 funktion 근데 인사를 하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랬으면 이제 피를 토할 예정이에요 네 피를 토할.. 좋은 구경한다 동하니 다시 해볼게 가능 나와서 끝까지 가줘 my boy 가능 가능 일단 두고 넘어가자 두고 넘어가자 일부러 넘어가는 길은 우리 두 사람 좋은데 나란히만 그것보다 좀 못하다 아 나는 길 잃으려니 그런거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가이드보다 좀 많이 세갖고 이 볼륨으로 하려면 그렇게 스무스하게 하는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란히가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테크닉이라 멋있긴 한데 길 잃으려는 좀 힘든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한번 다시 들어볼게 그 부분만 두 사람의 사도 한번만 들어봐봐 이렇게 일부러 넘어가니 길은 우리 두 사람 좋은데? 그래 어 이게 넘어가자 일단 그래서 왔어 이제 가자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더 사랑이 내게 my true lover 러버 어때? 러버에 뭐가 좀 이게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힘을 주는데 힘 빠진 소리가 러버는 났으면 좋겠거든 내가 해볼게 어때? 괜찮아 막 러브 갈게 이건 좀 이쁘게 낼게 잠깐만 어떡하지? 마지막 한 소절 마지막 2세도 아니고 마지막 한 소절 남겨놓고 네 할 수 있어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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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자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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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은 좋은게 되게 많은데 방금 거는 처음 들어가는게 괜찮았고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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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좋네 그래도 음 2번은 되게 컴팩트하고 1번은 하 감정이 좋고 1번을 편집을 잘하는게 근데 그래 에이 1번으로 가 일단 2번을 얼터로 두고 동화를 왔더니 앞에 되게 느낌 좋은데요 누나 그 약간 힘이 없게 느껴지는 파트는 없어? 저는 힘같은건 괜찮고 날 데려가줄래에서 레 끝처리 어 좀 짧았으면 좋겠다 내 데려가줄래 그냥 이정도만 딱 하면 좋을거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가줄래에서 래도 같은 그 비드백이구요 음 일단 어 줄래 한번 해보고 이게 벌스가 두 번 반복이라 네 데려가줄래랑 같이 가줄래는 같은 그 운용으로 치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아 네네 그래서 둘중에 하나만 고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쪽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줄래를 일단 좀 짧게 해볼게 네 날 데려가줄래 전 이거 좋은데 어떠세요? 그래? 오케이 저는 딱히 수정할 건 없었어요 그 이후엔? 음 생각보다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할게 저도 곡상태의 노래가 없는데 저도 너나 펀드션 안좋다고 들은거에 비해 되게 좋아서 놀랐어요 하하하하하 사진찍는데 방해하지 말래요? 방해하지 말래요? 하하하하하 수고해야되거든 들어보자 들어 보자 나한테 들어갑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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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좋은데 진짜 좋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끝낼게요 끝 끝 끝 끝 어 근데 이미 아픈건 어떡해 파이팅 파이팅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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